그래서 이제 김만배의 입이 주목입니다 김만배가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이 양반은 끝까지 부인하겠죠 좀 사람이 의뭉한 모양입니다 남욱 씨 이야기가 13년째 알았는데 속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동규 김만배 남욱이 거의 동시에 이제 감옥을 갔지만 두 사람은 감방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가 달리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원제는 내가 짊어져야 되지만 조양반들이 이런 지원제까지 내가 다 덮어서 가지고 되겠냐 그런 결론을 각각 다른 이름 감방이 있었겠지만 남욱이 내린 결론과 유동규가 내린 결론이 다 일치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마 감옥에 있을 때일 겁니다 모든 부분에 다 차단된 상태에서 수만 가지 하려도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살아온 날들도 생각할 거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생각할 것이고 좋았던 날들로 생각이 될 것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데가 바로 감옥 안일 겁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하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다 풀고 내가 짊어진 죄는 내가 갚고 나머지 사람이 한 것은 나머지가 갚아야 된다 그 사람들까지 여러분 다 짊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김만배는 다른 선택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아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24일 새벽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했다 385일 오래 살았네요 1년이 금세 갑니다 0시 2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에 검정색 코트를 입고 나타났고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합니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합니다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일체의 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서 자택으로 향했다 김 씨는 대장동 핵심 관계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구치소에서 출소한 인물이고 김 씨는 대장동 사업에서 대관 업무 로비 업무를 주로 맡았던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핵심 인물로 꼽히고 그럼에도 여러분들 뭡니까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 돈을 댄 사람이 가장 많은 지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댔던 사람이 남욱 변호사니까 남욱 변호사가 45%에서 25%로 여러분들 다 양보를 했으니까 그러면 40% 넘는 것을 김만배가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거가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으로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남욱 변호사고 김만배는 나는 그런 일을 할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그게 계속해서 우기겠죠 김만배는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호에서 3호를 자신과 가족 명의로 소유했는데 이거는 민간 사업자 전체 지분의 49%에 달한다 49%가 김만배가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남욱의 주장의 핵심인 겁니다 돈을 댄 사람이 뭡니까 어뜸이지 대관 업무하는 사람이 어뜸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김만배가 2015년 자신의 지분의 절반 24.5%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나누지겠죠 김만배는 출소를 앞두고 어떤 논론가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 기자 출신이니까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계산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김만배는 새로운 것을 들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된 기사를 밑을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언론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최척근인 김용 민주용건 부원장하고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이 사의를 표했다 아주 늦은 감이 없지 않죠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공영방송 민영화 건박 도어스태핑 중단 같은 언론 탄압이 가히 전방위적이다 유신정권의 동아일보 광고 중단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능가하는 가히 언론 자유 파괴 종합판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는 사의비 민주주의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방역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 민주당에 속하여 있는 구성원들 입에서 민주주의 운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게 되면 그래 젊은 날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을 평생훈장으로 이름들 달고 사는 사람들이고 당명 자체가 더불어 민주당이다는 이야기죠 짧게는 민주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이 1960년도 3.15 부정선거의 원융이었던 자유당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선거 하나 정도는 좀 공정하게 치러졌는데 그것을 2017년도 문재인이 당선되던 대선부터 모든 선거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과 동시에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산 조작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런 선거를 자행한 사람들이 입에서 민주주의라고 나올 수 있냐 사실 민주당은 해체된 수준 정도의 여러분들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1년에 여러분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여러분들 정치단체가 세상에 오죽할 게 없어 가지고 선거 여러분들 사기를 한 번도 아니고 모든 법리가 집권기간 동안 모든 선거를 다 도독질하니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핵심인물들은 저하고 나이가 한 두세 살부터 시작해서 대여섯 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 주로 핵심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그야말로 우방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 이런 노력들이 더해져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나라가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 뭘 오죽할 짓이 없어 가지고 권력을 20년 50년 해먹겠다고 선거를 조작하면 선거를 사기를 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죠 그 선거 사기를 친 자들이 지금 여의도 당사를 다 여러분들 여의도 의사당을 장악하고 온갖 종류의 이런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합법적으로 선택된 여러분 대통령을 뒤흔들고 이런 데서 이런 정신이 좀 바로 바뀐 대한민국 국민들 같으면 의분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네 거냐 이놈들아 이렇게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사입이 민주주의다 너희 입에서 너희들의 입에서 민주주의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에라 인간들아 이 나라가 네 것도 아니고 잠시 인생을 살다가 그냥 하늘의 별이 되는데 자식들 세대도 살아야 되고 손자들 세대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 한 가지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기둥에 해당하는 선거를 조작질할 수 있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 가지고 그냥 무슨 사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너무나 딱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한 말씀을 하니까 1900 무슨 뭐 52시행가 되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소통의 성과라 자랑했던 도어 스태핑을 194일 만에 스스로 중단했다 각하가 싫어하면 사람은 내치고 쓴소리도 가로막던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 도어 스태핑을 시험적으로 했다가 그것이 부작용이 많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죠 박홍근 전남 고흥 출신 젊은 날 출시를 했습니다 1969년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대한민국 전남 고흥군 출신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재 굉장히 젊은 날에 출시를 한 거죠 이게 선거 결과입니다 박홍근 민주당의 여러분들 두 번째 권력자인 박홍근 원내대표가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을 어떻게 도덕질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덕질의 실상입니다 중남구 의뢰는 동이 8개고 투표소가 55개입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도덕질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후보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단 한 곳의 투표소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55대 0가 나오는 겁니다 확률은 2분의 1의 55성 2분의 1을 55개 곱혔으니까 수억에서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서는 뭡니까 종남구 의뢰 4.15 총선이 사전투표의 모든 투표소 55개에서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민주당의 2인자인 박홍근 원내대표 선거 결과입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20년 장기 집권을 하겠다 50년 장기 집권을 하겠다 누가 그렇게 공언했습니까 이해찬이라는 인물이 공언했지 않습니까 추미애도 이야기하고 김민석이도 이야기하고 너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선거를 이렇게 조작질을 해 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뭡니까 시치미를 띄고 그렇게 국회의원 빻질 달고 온갖 뭡니까 헌을 일삼니까 정신줄이 바로 박힌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분하게 느끼겠냐 나이가 52세면 정말 젊은 나이인데 얼마나 앞으로 한국당에 뭡니까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거질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8개 동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이 이겼습니다 8개 동에 속하는 투표수 55개에서 모두 다 전산조작을 다 했으니까 투표수 레벨마다 다 도작을 했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고 이런 것을 수정하지 않고 이런 것을 교정하지 않고 2024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200석을 이기겠다 정신줄 놓은 인간들 이야기입니다 박홍근은 중남구 의뢰에서 여러분들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을 보시면 130.1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미래통합당의 윤상일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박홍근 후보가 여러분들 130.1표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당일 투표에서 박홍근이 압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박홍근은 사전투표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이런 사전투표를 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드니까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뭡니까 모든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관외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228.3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윤상일 미래통합당 후보가 관외사전투표에서 100표를 얻을 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8.3표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표를 숱여넣은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130.1이 나왔으면 관외사전투표도 130.1과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러나 표를 얼마나 숱여넣는지 228.3표가 나온 겁니다 관내사전투표는 204.9표가 나온 겁니다 통상우편투표가 좀 심하게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를 언제 넣었습니까 모든 동에서 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8대0으로 모든 중단고래에서 동에서 여러분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있는 박홍근 후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8개 동뿐만 아니고 8개 동산하에 있는 중단고래 55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박윤상일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다 여러분들 빼앗아가지고 전산적으로 박홍근이 함께 넘겼기 때문에 55개에서 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했는데 이걸 신임 대통령이 깔아뭉개고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차고 분하기도 하고 저게 인간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차익값 관내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이런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제가 그린 게 하는 신민디님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하도 안타까워 이런 그림을 엄청 그려가지 않게 보내준 겁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최소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6%를 조작한 겁니다 최소 여러분들 18%를 조작했고 이런 선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미래통합당 후보의 윤상일 후보의 사전투표하고 여러분들 당일투표가 12.9%가 나옵니까 그거는 통계학적으로 용인될 수가 없는 조작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정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차익값이 0에 3 정도면 0에 3% 정도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13%가 나오면 마이너스 13%가 나오고 마이너스 8%가 나오고 이거는 뭡니까 100% 뭡니까 1억 퍼센트 조작질을 한 겁니다 뭘 가지고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이 전산조작 누가 했습니까 이 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 그냥 빼기 더하기만 한 겁니다 어떻게 변호할 겁니까 인생들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이야기죠 너희는 새끼가 없냐 이야기죠 너희는 자식들이 없냐 이야기죠 너희는 아들과 딸이 없냐 너희는 손자가 없냐 이야기죠 어떻게 여러분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선거를 사기를 치고 도덕질을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 선거와 사기가 도덕질이 여러분들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대통령이 된 사람과 신임 법무부 장관과 여러분 검찰총장이 이런 방구도 안 합니다 이재명이 여러분들 10억을 먹었건 100억을 먹었건 보다도 이것은 뭡니까 1조 배 이상 정도로 중요한 것이 지금 선거사기인 겁니다 그러니 나와서 뭡니까 이란도 뭘 떠들어 다니고 무슨 국회에서 뭡니까 질의 응답을 잘한다고 말 참 잘한다 말 잘하면 뭐하냐 이야기입니다 정신줄들이 다 이런들 올바르지 않은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갑내기지만 사실 그따위로 인생을 나는 살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께 도움이 되면 수사하고 내 안께 도움이 되지 않으면 수사 안 한다 그게 어떻게 이런 인간이 취할 바입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 뭡니까 내 안께 도움이 되면 여러분들 수사하고 내 안께 도움이 안 되면 수사 안 하겠다 박근혜 탄핵권 때 여러분들 윤석열과 한동훈이 보인 여러분 작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제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개처럼 지금 대통령이 됐으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 거대한 악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직정이 된 건데 선거를 사기를 당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이런 나오는 것이 서울법대 출신의 나라를 다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배운 놈들이 이게 이렇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런 것이 여러분들 밝혀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개고 갈 수 있는 거죠 밝혀지지 않았으면 이준석이 건도 여러분 뭡니까 지가 호텔방을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간에 그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밝혀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신을 당하고 결국 물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밝힌 사람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졌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물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박원근 원내대표하고 무슨 사감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게 그냥 숨겨졌으면 그냥 늘 그냥 부정선거가 당선되는 것은 뭐 다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밝혀졌는데 이게 밝혀졌는데 법무부 장관은 입을 다문다 검찰총장이 입을 다문다 대통령이라는 사람 이름이 입을 다문다 그게 어떻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밝혀지지 않았으면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밝혀졌잖아요 이게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중단구월에 55개 이런 투표 수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빼앗아 놓으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다 100% 뭡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밝혀졌는데 이게 밝혀졌는데 교육받은 사람이 그냥 넘어가자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개판이 아니고 나라입니까 이게 이걸 뭡니까 듣고 넘어가는 대통령을 보고 지지해달라고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를 믿어달라고 자기를 흔드는 여러분들 좌파들을 좀 더 제압해달라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요즘에 여러분들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까 그 사람이 사는데 그래도 뭡니까 배가 부른 것도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이란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짓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우각성 하셔가지고 옳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하셔야 국민들이 어려울 때도 윤 대통령 편이 돼줄 수 있는 것이고 옳은 일을 하시면 우리가 다 따르고 지지하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 힘이 돼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옳은 일을 하지 않는데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놈이나 저 놈이나 뒷 놈이나 앞 놈이나 다 똑같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이재명이 됐을 때보다 백배 천배 낫지만 옳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뭘 가르칠 겁니까 사기질 치라고 가르칠 겁니까 조작질하고 가르칠 겁니까 조작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가르칠 겁니까 누가 누구를 이런 걸 덮는 사회가 누가 누구를 뭡니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덮는 사회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이런 걸 덮는 사회에서 김용을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 다 덮고 은폐하는 것을 여러분 은폐하면서 여러분들 김용을 어떻게 여러분들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처벌할 수 없는 거죠 당신 이야기가 너무 순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복잡해서 고려해야 될 게 많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충돌하는 국민들을 끌어가는데 대통령이 옳은 일을 하고 계신다 옳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런 뭡니까 신뢰를 주지 못하면 대통령 이름들 다 하는 말이 헛소리처럼 들리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본래 그럴 겁니다 옳은 일을 해야 되죠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부강할 거 아닙니까